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4일 텔지버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캐릭터 보죠? 제 예전 본캐 시벨린 우 캐릭터입니다. 시벨린 우로 오늘 키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업데이트가 시벨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2월 16일 날 적용되는 패치입니다. 시벨린 스킬 중에 하드 스킨이 캐릭터 순수 딥팬이 아닌 버프가 반영된 딥팬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각종 캐릭터의 상태 이상과 공격 및 피해격, 피해량, 증감, 적 방어치 감소 버프 효율 등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 작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하드 스킨이 칼질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캐릭터, 특히 오랫동안 얘기가 많았던 감전수저 관련된 패치는 없고 하드 스킨만 이렇게 칼질을 당했냐? 하드 스킨 공식은 기본 피격 피해량 곱하기 3 더하기 피격자 딥팬 나누기 25 나누기 100입니다.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12 곱하기 3 36이고 피격자 딥팬이 1500 나누기 25 더하기 36 나누기 100을 하면 피격 피해량이 9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 테일지위버 하셨던 분들은 만화올이라는 스킬을 알거에요. 만화올이 지금 2단 너프까지 당해가지고 사실상 방어스킬로 쓰기가 어려워졌는데 예전에는 만화올이 99%까지 피격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1만 데미지가 들어오면 데미지가 100밖에 안달아요. 방당. 10만이면 천, 100만이면 만. 이 정도밖에 안달기 때문에 사실상 99%를 달성하게 되면 안죽는다고 보면 되구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벨린 우가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질을 당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테일지위버가 방어력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가 됐어요. 상위 구간으로 가면 데미지보다는 방어력이 더 중요하다라는게 일반적인 정론이고 그래서 캐릭터 티어도 방어력에 맞게 조금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뭐 하드스킨이 갑자기 이렇게 된건 아니죠.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번주나 저번주 해가지고 무슨 정보가 풀렸나봐요. 시벨린 관련해서 시벨린 유저가 극디펜 재분배해서 풀도핑 때려가지고 각종 디펜에 도움되는 요소들을 넣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데미지가 안단다고 이렇게 정보를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테일지위버가 칼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시벨린 유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패치지만 사실 밸런스 파괴는 맞기 때문에 이런 패치는 사실 하는게 맞다고 봐요. 옳다고 보는데 여기서 기분 나쁜거는 유저가 득이 되는거는 바로바로 칼질하고 유저가 손해보는거 그런거는 패치를 빨리빨리 안해줘요. 이게 기분이 나쁜거고 이런 패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저가 손해만 봐야되는 패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저들이 정보 공유를 안하려고 해요. 이 게임이. 그래서 뭐 공식카페에서도 비데스로 비밀댓글로도 많이 달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이. 좋은건 아닌데 뭐 버그나 아니면 밸런스 파괴되는거는 패치되는게 맞다고 봐요. 머리로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 인게임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죠. 흔히 말해서 뭐 꿀 빨 수 있는건데 꿀을 못빠니까 그거는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죠. 차라리 하드스킨 패치할거면 감전이나 찬스과도도 같이 패치를 했다면 그렇게 기분이 안나쁠텐데 하드스킨만 패치를 하니까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서버코드가 바뀐다고 해요. 이전에 테스업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브젝트. 옵시에서 시플플 환경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웃긴게 네냐풀 서버에서 적용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하이악한이 아니라 네냐풀 서버에 그래서 좀 구조가 웃겨요. 지금 지금 테스트 서버가 테스트 서버를 하려고 하면 하이악한 캐릭터로 해야 되고요. 테스트 서버에서 적용된 거를 네냐풀에 적용을 시켜요. 그 다음에 다시 네냐풀에 적용돼서 어? 이 괜찮네 하면 하이악한으로 이렇게 되는 3단 구조 그러니까 이런거죠. 테스트 서버가 있고 네냐풀 서버는 얘도 테스트 서버예요. 그리고 하이악한은 본 서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좀 웃겨요. 구조가 패치를 할거면 하이악한하고 네냐풀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둘 다 본 서버인데 왜 네냐풀만 이렇게 하나 이것도 조금 웃기죠. 구조가 운영을 좀 웃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즈버에서 C++ 적용을 했을 때 25% 감소해서 서버렉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 되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제가 네냐풀 서버 유저가 아니라서 바로 확인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하이악한 적용될 때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2023년 2월 16일날 적용되는 패치노트 한번 봤고요. 결론은 시벨린만 피 봤다. 원래 이런 꿀파는 내용들은 사실 RPG 게임에서는 잘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픈된 순간 뭐 칼질은 예견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벨린 유저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감전수저랑 찬스가드 이런 것들 아마 붙들고 늘어질 겁니다. 우리만 칼질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네도 칼질 한번 당해봐라. 이제 붙들고 늘어질 텐데 뭐 조만간 감전도 너프하고 찬스가드도 너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단행된 이상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